짠 자 먼저 인상부터 드릴까요? 네, 스테드! 스테디! 안녕하세요, 스테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특별히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죠? 세븐틴 쇼챔 생활기록부 쇼챔과 함께한 세븐틴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해서 오늘 이 괄호 안에 답을 25개 이상 맞출 시 쇼챔피언에서 드디어 엄청난 최고가 상품을 질동합니다. 상품 체험을 하도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약간 쇼챔피언 선물로서 실망시켜 주신 적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미션 그 생활기록부 카드에 저희가 답을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쉬운 문제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값진 소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 맞춘 거 맞춘 다 맞춘 거 맞춘 다 맞춘 거 맞춘 다 맞춘 거 맞춘 야 이거 7주밖에 안 했어? 8주야 8주야 8주였어 1 아 쇼챔야 한 번만 우리는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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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야 장관을 인정할 수 없어 여주 봐봐 이건 안해 호우씨는 여우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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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 호우씨 세모 세모 되었네 상대 있네 어이 자 워슨터도 정확히 적dled 와 워슨터도 정확히 적었어요 열게요 열게 열게 5 5 3 3 와 오늘 상품도 특별하면 더 추억이 남을 것 같아 수영아 정말 크게가 되네요 yeah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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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둘째 저희에게 퀴즈를 드렸는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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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추시오 약보셨습니다 어르신 추시오 고마워 고마워 소방 제가 가장 스트리로를 믿지 마 생명 설마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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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 10 these 10 13 저희가 뭐라고 해서 이렇게 챙겨주시겠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진짜. 저희가 이번에 활동하면서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많이 기념을 했었는데 이렇게 고기 멈췄어요. 기자가 죽이잖아, 정말. 한우, 한우, 하루나, 뭐 싶은가? 뭐 싶은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